어? 이모 그때의 기억으로 살짝 반항 한번 해줍니다 개모야 아니 개모야 오 안되지 않았다? 그치 킬 난 듯함 에라이 어 나 이거 어떡함 미드까지 킬 나버림 경험치도 다 뺏기는 중 아 진짜 어질어질하네 이거는 으아 그냥 뭐 버텨봅시다 게임을 나갈 순 없잖아 아쉽게 죽었네요 세상이 미울 땐 뮤토를 한번 괜히 채팅치면 다른 라인 사기까지 다 떨어뜨리거든요 오 미드 망했네 나 이제 어떡함 이런 채팅 쳐봐야 그냥 탑 바텀까지 괜히 신경만 쓰이게 하니까 나 혼자 조용히 감내하자 아군이 사냈습니다 읏차 오 무섭다 네 금살 당했네요 아 네 찬성 수고하셨습니다 기지요 맞네 상대 워익이네 캐니언 빙의 애정 여기 진짜 맞는 말임 우리팀일 땐 그냥 부실골 정글처럼 했다가 상대팀 가면 막 캐니언 오너 이런 사람 빙의해가지고 꼭 상대팀 가면 잘하더라 아 까끔 어 좋아요 바텀 시작이 좋죠 사비 아 안될거 같은데 들켜가지고 와 이게 되네 좋아요 이득 많이 받는데 이러면 제가 골드 먹었죠 오 아니 신지 내가 다 아는데 진짜 오 어우 다행이다 Q 좋아요 앗 네 제약골드 덜어내기 나쁘지 않다 타비용 오리 하나가 안먹어서 다행인데 이게 천원짜리였는데 오리한테 들어갔으면 큰일났겠다 다행히 워익이가 먹었네요 다텀 가지요 다텀 밀면서 탈강만 봐주면 될 것 같은데 가긴 하는데 가긴 하는데 어 B3 와 이게 안맞아? 너무 아깝다 사비용 뭔가 더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됐네 오 오 B3 이쪽 봐주자 그냥 어 1킬 좋아요 와 50 살았네 이걸로 살아? 으치 좋아요 야 킬을 못 먹는게 너무 아쉽다 계속 1111 서울대 가능 서울대 카사딘 완성 어 2등급 하나 괜찮아 2등급 하나 정도야 괜찮다 오늘 먼저 노려 어디로 갔지? 뭐 없나요? 뭐 없네요 하이 야 근데 만화가 없는데? 미안하다 저 그냥 갈게요 어 등급이 마구마구 낮아지는 두어 괜찮아 게임은 이겨야지 하하하 온 서울대여 흠 버려 위쪽 한타 져버렸는데 괜찮아 텔포 탔다가 귀환했다가 텔포가 곱지다 이거는 가야겠는데 하이 가버려 어 아 네 어 집으로 가버려 아 죽는게 아니라 집으로 보내준다는 소리였습니다 음 그런데 OUGH 맥주 위쪽 파이 승 툭 氣 툭 스 하이 요 hect 으쯔 으쯔 마나 좀 아끼죠? 가보려 어우 맛있다 야 잘 컸네 비록 서울대는 못갔지만 이 정도면 성공 아닐까요? 7등급이지만 행복합니다 힐 등급 카사딘 어 미사 어 가는중 어 큰일났는데요? 한타 우리끼리 그냥 잘해볼까? 그냥 이거 해봐 됐지 수고하세요 가보려 굿 굿 어우 달아 헬퍼각 봐야될거같은데? 어 미사 어 미사 어 큰일났는데요? 네 자 존여가 없는데? 제압되었습니다 도망가자 아니 다 죽어버렸는데? 몬바가 먹혀버림 그치 괜찮은데? 그치 오케이 오케이 16집 꼬아하면 안지겠다 제가 지금 워낙 탈퍼서 뭐야 궁 썼네 그치 화내는 느낌인데요 이거는? 그치 도망갔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좀 허무하게 끝났네? 아니 이럴거면 배막았음 이렇게 허무하게 뚫릴거면 네 좋아했습니다 되지 영원히 신지들과 진짜 잘했죠 처음부터 아이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굿 2렙 카타는 별로 안세거든요? 3렙이 센거지 할만한데 이거는 나쁘지 않죠 딜교환 3렙 좀 무섭긴 하네 이거는 저마도 빠졌어 이러면 나쁘지 않다 개공하려고 바로 들어온거 같은데 가직스가 잘 봐줘가지고 좋아요 바텀 네 바텀 사이가 되게 좋네 허옥한데요? 다인저는 재물까진 나쁘진 않은데? 깜짝이야 선생님 선생님 다음주 월요일에 2대입니다 클리어스 끝나면 자주 올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 잠시만요 일단 솔킬 한번만 따보고 잠깐만 어 살인다 도망가자 아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해가지고 리액션을 못했네 아 네 어 일단 라인부터 밀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힘내세요 아 본생활 화이팅 후잉 후잉 회 아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 화이팅 가줘야겠는데 내가 먼저 갈게 좋아요 야 납치다 어 화이팅 오 다행이다 제약골도 먹어서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의 교환이면 대리에도 킬을 먹어가지고 네 제교환 좋아요 이런거 뭐야 워허허허허CD 어디서 귀여운 아문가 와 이게 죽네 안죽을 줄 알았는데 죽네요 그냥 가만히 컷 할걸 멋있는 장면 아니었을까? 어우 다행이다 힐 날 뻔 그럼 여기서 집 가지 않나? 어? 맞았다 야 이런 이런 꿀맛같은 킬이? 어 좋은데요? 500원이 들어왔는데? 어우 달다 야 아무 뭐라도 잡아 억울하잖아 까비 하면 안되나? 아악 살았나요? 아 까비 와 이게 왜? 와우 잘하는데요 제리? 이걸 2대1각을 봤네? 오우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힐 날 뻔 와 데미지가 아니 말이 안되는데요 이거는? 한 컴을 터져버리네? 와 너무 아깝다 까비 오 좋아요 그래도 다 잡았는데 한 번씩 이거 대제한을 먼저 갈게요 보니까 그냥 AP들만 막으면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오 화이팅 제리 오 좋은데요? 와우 그냥 보지 말고 밀어요 이런거는 힘을 믿고 아니 아니 제리움이 둘이서 쿼드라킹한다고? 이게 말이 되나? 믿고 있었다고 사실 안믿은 아 좋았습니다 16렙까지 완성 에라이 와 죽이 뻔했어 쿄 아 네 좋았습니다 제리의 체력쇼의 살짝 조연 느낌만 그쵸? 아 수고했습니다 GG 보노보노님이 좀 잘하지 않았나 닉네임도 좀 희귀하네 눈덩이 서바이벌 눈덩이 서바이벌 이번에는 살아남겠습니다 아까는 살짝 실수가 있어서 아쉽게 죽었지만 이번에는 살아남는 걸로 아까 눈덩이 피하려다가 나 스스로 다이브해서 죽어버렸어 자 이런거 일단 다 깨줍니다 베 Almost 왜냐 맵을 어렵게 해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딴거 해볼까? 엑스트림 모드 이걸로 가자 대형 선풍기 이거 제가 또 전문가죠 떨어지면 부활하지 않고 바로 탈락하니 조심하세요 라고 하네요 무리하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어? 뭐야 팀이 있어 아 이렇게 팀이 있구나 일단 우리팀 잘하는 중 뭔가 무섭다 떨어지면 바로 죽으니까 좀 무섭네 어? 한 명 죽었음 괜찮아 아직 3명 살았어 야 좀 무서운데? 진짜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 같네 어 근데 우리팀 잘하는데요? 보수들인데 어? 스쿼드 1등 아닌가 이러면? 어 좋아요 아 좋았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탈락하지 않나? 보통 할 때 이건 조심하는게 좋겠죠 첫번째 코스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야 어? 어? 아 어 화이팅 나 탈락해버림 미안하다 얘들아 야 근데 2명이나 죽었어 구멍이 나뿐만이 아니야 구멍이 한 명 더 있는데요? 오케이 아직까지 스쿼드 1등 아 네 좋았습니다 통과 성공 캐리 2명이 짐덩이 2명 데리고 이기네요 네 네 스쿼드? 결승인가? 어? 마지막 라운드 무너지는 얼음 위에 머무르면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? 하필 처음 하는 맵이? 이거는 땅을 좀 메꿔놓는게 좋지 않을까요? 하필 아니 너 날 잡으면 어떡해 친구야 에라 모르겠다 다 부숴 전략 그딴거 없다 얼음이 좀 많아보이는 곳에 계속 움직여요 여기 괜찮겠다 어 그냥 다 녹여 어어어 허허허허허허 어우 네 옵차 어? 네 야 이걸 제가 우승을 하네요 고맙습니다